그니까, 내가 좀 빨리빨리 달라고 그랬지 않나요? 쌀쌀쌀 먼저 줄게 내가 급하다고 했지 내가 급하다고 했지 어? 야 즐겁기를 뭐하니? 선배한테 못들었어? 친구들 괴롭히면 뒤진다고 야야 이 2학년 먹은 그 새끼다 뭐? 너 왜 가방 3개나 메고 있어? 어 우리 가방 줘, 혀철아 그러게 왜 맨날 가위발물을 지고 그러냐 한 번만 더 친구들 괴롭히면 니들이 저렇게 될 거야 알아들어? 가 너 돈 뺏기고 맞는 거 선생님한테 얘기해 봤어? 그, 그게요 얘기해 계속 얘기해 선생님이 걔들 징계 안 줘도 계속 얘기하라고 경찰에도 신고해 네가 지금 당하고 있다고 계속 증거를 남겨 야 김흥민 너도 응 그리고 소문이 너 응 네 네 너 너 너 너